더불어 침해당이라는 제목으로 말해보겠습니다. 반일을 조장하고 반일 프레임으로 내는 총선까지 이용하려는 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조급 법무부 장관은 죽창가를 드러라며 반일 손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국가사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오로지 북한, 중국의 하수인 역할만 하려고 하고 조선왕조 성략사고로만 가득 차있는 수국 꼴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양세력으로부터 들어온 근대, 현대,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까지 과감히 파괴하고 있는 정당이며 이 땅이 윤리와 도덕, 특히 속윤리를 제거할 생각밖에 없는 좌파추종 집단입니다. 또한 지금 지소미아 폐기하려고 시도한 걸 보면 외교로 망한 구한말의 모습을 또 다시 재현하려고 합니다. 지소미아 파기가 안 돼서 정말 다행이지 만일 파기가 됐다면 그 이후에 후폭풍은 고스난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대한민국 미래가 어떠했을지 상탄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소미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 정부가 나서서 지소미아 파기를 끝까지 반대하는 유래가 없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반일선동하고 침해정당인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침략, 전범국 등 과거사를 총동원하여 비난으로 일색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경제침략을 해놓고선 잘못은 눈꽃만큼도 모르고 비난하는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름은 더 웃깁니다.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경제침략하지 않았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 뿐입니다. 화이트리스트라는 건 제대로 보면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 동맹국이라는 증거며 화이트리스트에서 유일한 아시아 국가가 한국입니다. 협력관계, 우방국이 아니라면 왜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 대상으로 정한 품목은 1,100여 가지에 이릅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됐다는 말은 손쉽게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을 이제는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간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 제품 생산에 적지 않은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국내 기업들이 83개의 핵심 품목을 조달하는 데 큰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우방국이라고 생각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명단을 올려줬는데 반일 프레임으로 거대하게 부풀려 내년 총선 승리할 생각밖에 없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를 보면 시정잡배 집단으로 보입니다. 이런 짓들을 하면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들이 피해를 볼 거 뻔히 알면서도 정치적 생명 연장하려고 발악하는 건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파괴 세력이며 외교가 뭔지도 모르고 국가를 발전시킬 방법도 전혀 모르는 586수구 꼴통 집단일 뿐입니다. 거기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본 여행 금지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일본 여행 규제 추진을 공식화하며 외교부에 검토 요청까지 했습니다. 중국이 과거 여행 금지 명령을 내렸었는데 중국 공산당과 하는 행동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2019년 8월 2일에는 국회 본청에서 일본 수상 아베 교탄대회까지 열었습니다. 또한 이해찬는 2019년 11월 22일 당 확대 간부 회의 중 이런 발언을 합니다. 지소미아가 종료해도 안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직전에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종통성이 거의 없다.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지소미아는 우리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나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지소미아가 한미 간 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과도하게 보도되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됐다라고 궤변을 질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추미애는 강경화 장관 보고 장관님의 지소미아 패기 확고한 입장 마음에 듭니다라고 정신나간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반일 운동하던 더불어민주당 인간들이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문재인만 침해가 아니라 집권 여당 전체가 침해 환자들이며 이번 기회로 확실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과거 반일주의자들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들게 만듭니다. 더불어민주당 SNS 공식 발표 내용을 짧게 보면 참으로 소름 끼칩니다. 향후 일본은 수출 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 양국 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합니다라고 입장 발표합니다. 중국과 북한을 추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하고 악랄한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정복자의 세력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없으며 해양 세력인 미국, 유럽, 선진국 그리고 일본까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동맹으로 똘똘 뭉쳐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악의 세력을 향해 다함께 대항합시다. 이상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동맹으로 지켜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동맹으로 지켜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동맹으로 지켜야 합니다.